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주황색은 3천원 주황색도 주황색은 주황색은 술이 많이 보인다. 여기가 문인가? 아, 자동물이었네 오! 이쁜데? 오! 이쁜데? 이런 날은 나가야지 추워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저것 봐! 돔도 있어 위에? 아하 사람 많이 없어서 너무 좋은데? 오! 오! 오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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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와 사람 짱 많아 등심 여기 툿불은 없네 툿불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위에? 그러게 기름이 많은 걸 아는데? 아니 기름이 없으니까 살짝 끓으라고 잘 들었네 응 도수는 똑같네 사회를 먹자 그래 사회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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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해산 Theo 계산이 있으니? 아 불가슨 Juli c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샤워실은 따로 있고, 침실. 오, 새소리. 아, 문을 열어놨네요. 너무 좋다. 바람이 굳굳. 굳굳굳. 너무 편하게 입고 있네. 여기는 바베큐하는 곳. 아무도 없어서 좋아요. 입구에 세면대가 있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옛날에 살던 집이 여기 세면대였는데. 아메리칸 스탠다드. 옛날에 살던 집이 여기 세면대였는데. 특이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번째 dresses. 삼겹볶음이. 이쁘게. 필빗. 우린 포장. 또한 소시지. 둘을 그리. 생겹볶음. 비티. 오무. 지글지글 소리가 굉장히 좋아 이건 토실살 아까 갈비살이 어딨지? 그치? 이건 토실살, 아까는 갈비살 폭발... 비쥬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아 야 사람이 너무 많은데? 빨리 먹는 거 아니니? 화려한 애들은 천천히 먹던데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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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나 봐봐 이렇게 많이 줘도 되나? 출부터 나 빨리 나오세요 나 느낌 완전 이상해 또 줘볼까? 아주 좋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딸기랑 스위프리라는 토마토예요 사과 향이 난다는데 안 먹어봤거든요 저 보고보라고 손님이 주셨어요 약간 방울토마토 같은 느낌? 오늘의 아침 받침대는 그림입니다 로티테리 바베큐 치킨 샐러드로요 보정이요? 네 보정이요 며칠 사이 더러워진 치즈 진짜 3일밖에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지 며칠 사이 더러워진 치즈 진짜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냥 딸기는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선생님 건가? 이거는 뭔가 도시락 같은데? 버터링 쿠키 초코츠쿠키, 오예스, 페르로러쉼 그리고 금방 사온 루티슨이 샐러드입니다. 소스는 따로 포장을 해서 없고요. 포크까지 이것들은 제가 휴무였던 동안에 재료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꺼내서 쓰신 것 같아요. 있는 것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갑작스럽게 다 썼길래 또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쪼꼬미 이그나이트 쿠션 것들도 더 샀어요. 이건 저희 샵에서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다음 것도 미리 쓰신 것 같아요. 이건 피치 딜라이트고요. 그리고 액자처럼 쓰는 그런 액이 있습니다. 피치 딜라이트랑 실버 줄란 체인이랑 이거까지 그리고 제가 원래 쓰는 샌딩 파일이 세리오 거였나? 그랬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포장도 똑같고 질도 똑같아요. 여기 로고만 달라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텐레스톤이 있길래 그냥 주문하는 김에 같이 몇 개 샀습니다. 이 포장에 약간 익숙하시죠? 배를 갈라야지만 나오는 그 포장. 가끔씩 이거 제일 제거 잘돼서 쓰는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쏙오프 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드릴로 많이 갈아내니까 이게 솔직히 잘 되진 않거든요. 잘 되는 데는 아무래도 쏙이 제일 잘 됩니다. 베트라스톤이기 때문에 쏙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비추 베트랑 그냥 무난한 그냥 뭐 별 거 없는 그냥 가족들이 적당한 그런 거 찾고 있으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별 게 없네요. 진짜 맛있어요. 그냥 누구신가 뼈도 읽지 않나요? 내가 지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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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안녕하세요 왜 그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딱까지 차무어주는데 운동 다녀오셨어요? 네 루티 세리 치킨 바베큐 이거 진짜 맛있어요 후추 뿌렸고 소스는 렌치랑 스위트 오니언입니다 으쌓아 아 으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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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어제 탕빛을 정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저의 삼각대. 2m짜리 삼각대거든요? 2m인가? 1m 얼마였나? 어쨌든 내가 이거 하려는데 떨어져 있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엄지에 스톤을 많이 넣었더니 이렇게 엄지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좋은 영면 테이프를 써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럴때는 저는 그냥 글루를 붙여버립니다. 이게 또 양면 테이프로 치면 또 똑같은 충격이 가야 됐을 때 떨어지더라고요. 귀찮아서 오래오래 보관하기 위해 그냥 글루를 씁니다. 카펠라떼에 저지방 우유, 얼음 조금, 우유 많이 했더니 되게 고소해서 맛있어요. 저희 치즈는 갔습니다. 치즈는 죽었어요. 110분은 10분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그쵸? 닫아볼까? 러너큘럭슨가? 하와이 러너큘럭슨? 그리고 거베라, 장미, 아 이름이 들었는데 까먹었어요. 러너큘럭슨? 러너큘럭슨? 러너럭슨? 러너럭슨? 아주 좋습니다.